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에 사랑 해방의 뱃불 아래 벌고 승인 산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바이든 날리면 판결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이든 날리면 이 판결 MBC한테 패소 판결을 내렸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판단했던 그 사건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사가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그 담당 판사의 프로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이 판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을까? 사실 배당부터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는데 아니 왜 이 사람한테 배당했을까라는 걸 제가 찬찬히 살펴봐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의문스러웠거든요. 자 그랬더니 사건 배당 시점부터 이미 구린내가 진동한 짬짬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거는 구린내가 나는 짬짬이구나 라는 말밖에는 제가 달리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 판사, 성지호 부장판사, 이 판사는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시당초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을 이 성지호 판사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불공정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맡겼지? 자 그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결과를 하나 도출하게 됐습니다. 아 야 법원 수뇌부가 이런 꼼수를 썼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이든 날리면 소송 MBC 배소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 그랬대. 자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원문이 뭔지 바른 글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어요. 왜? 본인도 몰라. 전문가도 몰라. 근데 정정하래. 어떻게? 어떻게 정정한데? 정정이랄 것은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정. 바르게 고친다. 바르게 고치려면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뭔데? 지도 몰라. 전문가도 몰라. 매너리도 몰라. 근데 정정을 어떻게 하지? 근데 정정 판결을 내라고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말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 무슨 수로 정정 판결을 냈느냐. 자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죠. XX 저 새끼 하면서 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쩌나였어요. 새끼들 민주당 새끼들이었나요? 그냥 새끼들이었나? 민주당 새끼들 국회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한다. 민주당 새끼들이었나? 그랬지? 민주당 새끼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였죠. 자 새끼 새끼들 등장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다? 민주당이고 국회고 전부 다 한국 국회와 한국 민주당을 말하는 거래.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것도 바이든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난리면이 와야 정상이 다닌 거야. 한국 국회를 얘기했는데 바이든이 쪽팔릴 수가 없는 거 아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MBC에서 자체 음성인식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음성인식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그냥 직접 자막을 받았었냐 이것도 문제다. 그러면서 MBC한테 배수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인 거죠. 한국 국회인지 미국 국회인지 미국 국회인지 한국 민주당인지 미국 민주당인지 솔직히 그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국회라고 딱 낙인 찍어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난리면이다.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거죠. 끼워 맞췄는데 성지호 부장판사는 끼워 맞춰진 주장을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참 황당무계하죠. 국회 새끼들이 승연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끼는 들리는데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걸 두고도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새끼 한마디로 비속어를 썼느냐 안 썩었느냐인데 이 부분이 확인됐으면 나머지는 이게 난리면인지 바이든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모른 척하고 중요하지 않는 변족을 진짜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대장동 사건에서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에 붙잡혀왔다. 붙잡혀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 붙잡혀왔는데 윤석열이 풀어줬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 커피 안 타줬다라고 시비를 물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새끼잖아. 우리가 충격받은 이 새끼란 말. 대통령이 공식성상에서 새끼 새끼 이런 게 이게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바이든인지 난리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주제를 이걸로 바꿔놓은 거죠. 싹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검사 새끼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장난질이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주제와 핵심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신들의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눈속임수입니다. 한동훈이 이런 짓 되게 잘해요.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검사들이란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그런 놈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나라 꼬리 이 모양 이 꼬리인 거야. 말장난 공화국이잖아 지금 대한민국이요. 진실과 주제는 어디로 사라지고 말장난이 난무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 뭐 이런? 자 어쨌거나 전문가도 바이든인지 난리변인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도 모르는데 자동음석 인식 작신 알아듣는다고? 그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귀로 듣는 게 정상이지. 하여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 비서고 판단은 결국에 윤석열 정권 아니 지금 법원은 윤석열 정권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짜맞췄다는 겁니다. 짜맞췄어요. 그렇죠? 성지호 부장판사는 결론을 짜맞춘 겁니다. 윤석열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새끼냐? 이 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지호 부장판사입니다. 경북 상주 출신이에요. 중앙대 부속고등학교 중대부고 흑석동에 있던 중대부고를 나왔고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합니다. 사법시험을 합격을 한 게 이게 87년입니다. 사법연수원 19기예요. 사법시험 29회는 사법연수원 19기에 해당합니다. 사법연수원 19기면요. 엄청 고참입니다. 대법관도 요새 19기가 안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법관급이야? 대법관보다 사실 뭐 선배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지금 21기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 22기 이런 사람이 대법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19기예요. 대법관급이지. 퇴임한 대법관도 있어요. 19기 중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네요. 속칭 승진을 포기한 판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승진을 포기한 성지호 부장판사는 5월에 전부터 MBC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한 판결만 내려왔습니다. 장자연 보도와 관련해서는 MBC한테 패소 판결 내립니다. 조선일보 손을 들어주고 MBC한테 패소 판결 내려줘요. 이 장자연 보도는 여러분 뭔지 아실 겁니다. 장자연 씨가 진술서 같은 걸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 남아있는 진술서를 MBC가 보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방정호 TV조선 대표가 장자연 씨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다. 장자연 씨하고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진술서에 포함이 돼 있죠. 이 얘기를 MBC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TV조선 측 방정호 대표가 MBC를 장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정정 청구소송을 내서 이겨요. 이때 이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다? 성지호 부장판사입니다. 몇 년 전에는 네이버의 보수 편향 사건과 관련해서 MBC가 네이버가 보수 편향이 돼 있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수 편향이 돼 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있는데 여기서도 MBC 손을 들어주지 않고 네이버 손을 들어준 애가 있습니다. 역시 누구다? 둘 다 판사는 성지호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호 부장판사는 애시당초 MBC한테 매우 불리한 판결만 집중적으로 내려왔던 판사인 거예요. MBC에 무슨 뮌털이 박혔는지 MBC에 대해서만은 MBC와 관련된 사건만 나오면 아주 적대적인 판결을 하는데 앞장서 온 사람인 겁니다. 애시당초 이런 사람한테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왜 이런 판사한테 재판을 맡겼나? 아니 법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맡겼을까? 아니 성지호 부장판사한테 MBC 사건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패소로 결정날 거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배당부터. 배당 당시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성지호 부장판사한테 사건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애시당초 이 사람한테 사건이 가면 안 되는 거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데잖아요. 가면 안 돼. 근데 갔어. 왜 갔어?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긴 법원 수뇌부가 보냈지. 법원 수뇌부가 성지호 부장판사한테 야 이건 이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던져준 거예요. 사실 성지호 부장판사한테 MBC 사건을 던져줬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한다? 야 MBC 패소. 패소로 네가 잘 만들어봐. 나 MBC 미워하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던져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배당부터 짬짬이의 구린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법원 수뇌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한테 그런 재판을 맡겼을까요? 지금까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판사는 보수 혹은 조선일보 이런 데에만 유달리 유리한 판결만을 내려왔어요. 애시당초 기울어진 잣댕인 거죠. 그러니까 성지호 부장판사한테 사건이 갔다는 건 그날부터 이미 MBC는 패소 확정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왜? 그리고 이 판사는 도대체 뭔 배짱으로? 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지호 부장판사는요. 1961년생이고요. 올해 63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64세? 65세? 이쯤 되나요? 65세인가요? 자 사법연수원 19기라고 말씀드렸죠. 승진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고도 남아요. 대법관은 못한다 하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쯤은 해야 되고요.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못해도 지방 쪽에 부장판사쯤은 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북 상주가 고향이다. 그러면 대구고법 정도에서 판사하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나와 있는 거죠. 승진을 못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조만간 퇴직할 판사예요. 판사 정년은 65세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1년 정도는 재판을 안 하고 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선에서 은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기 직전에 사건 하나 처리하고 가 이거는 네가 좋아하는 사건이야 하고 던져준 거죠. 즉 이 사건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미 이 판사는 퇴직하고 나가고 없는 거지. 누구 말 맞다나 탄핵도 안 당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미 퇴직해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 사건을 맡으려고 안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판단을 내리자니 윤석열이 무섭고 자 윤석열 편을 들어주자니 시민과 역사가 무서운 거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야 너 조만간 끝나고 나갈 거지. 그리고 너 MBC 싫어하지. 오케이 네가 맡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일부러 박아뒀다. 맞습니다. 눈치를 보는 법원이 말 그대로 뻔한 판사한테 적당히 떠넘긴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판사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짓을 이런 꼼수를 쓰는 법원 수뇌부입니다. 이 꼼수는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쓴 게 아니에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쓴 꼼수입니다. 김명수의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 겁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에 자리 욕심 유달리 많이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동지를 팔아먹을 수 있고 적들한테 진실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그걸로 제 뱃대지를 채우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야말로 그런 인물인 거였죠. 참 동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한테 속았던 겁니다. 하기사 판사들은 다 비슷해요. 박정화 대법관 같은 경우는요. 우린 진보대법관이라고 그 사람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앵간한 보수보다도 더 꼴통이에요. 우리 눈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수국 꼴통이면서 마치 진보인 척 출세하려고. 왜? 수국 꼴통 쪽에는 거기 그쪽에 줄을 서면요. 자리가 좀 모자라요. 경쟁이 치열하거든. 하지만 진보 쪽은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 대가리 속은 수국 꼴통으로 가득 찼으면서 진보인 척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대신 너무 많이 속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도 그런 과에 속한다고 봐도 과언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